여기가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을 때예요. 이게. 네. 지금이 딱. 지금 시간. 저희 동영상 파스타드 같은 파스타드. 네. 네. 하하하. 아, 풀 수다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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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왜 이렇게 썼는데. 아, 풀 수다이네. 으아아- 자, 바로 데려왔어. ㅋ 아, 국대도 다하고 싶지? 국도가 옛날에 막이라서 Language번지. 국도도 5성이고. 이렇지, 얘가 확률이 높아요? 이겨넣네 이겨땐 거의 화면 한 번씩 하나씩 쓰시는데 수술 여름이라 벌레가 있어서 여기 알렉에서 엄청 큰 물이 잡았어요, 깜짝 놀라서 차에 뭔가 봤어요, 너무 커서 너무 큰 거예요, 놀라서 아, 진짜 에버라스 때문에 목이 놀랐어요 끄는데도 아니, 시간은 되는데 안 켜니까 이게 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아, 이천 이천 아, 이천 이천 아 아 아 아 10.28 아, 그래도 오랜만에 전설이 된 게 재밌네요 전설이다 아 어 큰일 났어요 감을 다 잃었어요 아, 가깝게 아 아 어, 어이구 네, 이거 타이밍 왔지, 던졌는데 네, 어이구 어이구 어 어, 잡았다 아, 잡는 거네 도감 등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, 언제 잡았네요 흐흐흐 안 돼 아하 도감 등록은 아닌 거 같은데 캔디가 근데 딱 6개예요 두 번째인가 봐요 오 그래도 경이롭네요 오 이거 차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자랑 희흐흠 이거 날씨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얘가 저 불쾌 큰일 났어요. 세 번 놓쳤어요. 따끔따끔버린다. 이미 물린 것 같은데요. 이게 6월 2일 밤부터 그거예요. 그 여기 날씨 높아요. 볼 하나 남았네. 날씨 2468입니다. 좋은 회의는 별로 없던데요. 아이고 부캐 놓쳤다. 괜찮아요. 봉쾌가 중요합니다. 봉쾌는 솔직히 좀 그렇더라구요. 네. 봉쾌는 도감도 거의 1순위로 맞춰주는데 축하드립니다. 네. 들어왔어요. 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간만에 했네요. 야옹. 어디 갔지?